제가 우리 팀 소개를 해볼게 저희 메인 보컬이고요 제가 저희 팀의 최인영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이 팀의 리더이자 행설수설만 하지만 자꾸 아 원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저희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자연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앨범을 내서 저희가 저는 갈색 얘는 초록색 해서 나무로 염색을 했거든요 보여요? 티 나요? 망했어요 제 생각들 그런 의미로 다음 꽃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멘트였던 게 그대여 이제 눈을 떠요 고개를 들어봐요 희토록 아름답게 아름답게 피어난 그대여 오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는 않아요 모두가 그대를 바라보네요 어떤 세상에서라도 그대만은 유일할 테니까 그대만의 향기로 그대만의 향기로 그대만의 향기로 그대만의 향기로 그대여 그대만의 향기로 그대여 오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는 않아요 모두가 그대를 바라보네요 어떤 세상에서라도 그대만은 유일일 테니까 그대만의 향기로 오 그대의 기억의 맘은 모든 순간을 믿어요 희토록 아름답게 피어나서 고마워요 단 한 송이의 꽃이요 희토록 아름다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KTV 봄꽃음악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스웨덴 세탁소입니다 그리고 자꾸 기침소리가 들리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조심하시고요 저희 옷 맞춰 입었는데요 이거 선물 받았는데 좀 작아요 저희 진짜 말 못하죠 그래서 여기 적어왔는데 이렇게 적어와도 이래요 저희 말 못하는 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다음 곡으로 저희 작년 11월에 발매됐던 미니앨범에 수록된 Why are you so cute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어어 우주를 타더라도 숨은 차지 않을 것 같아 고개를 돌려면 니가 이리 있을 테니 다른 시골 아니라도 난 다시 만날 것 같아 어떤 모습이라도 널 찾을 테니 Why are you so cute? Why do you need to be so pretty? 네 모든 순간이 나를 기쁘게 해 또 너를 가고 в 수영찬을 안을 것 같아 또 너를 가고 싶다 한 명리가 있을다니 Why are you so cute? Why do you need to be so pretty? 네 모든 순간이 나를 깊게 해 Why are you so sweet? Why do you need to be so beautiful? 네 모든 순간이 나를 네 모든 순간이 나를 네 모든 순간이 나를 깊게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